1월 15일 일요일부터 1월 20일 금요일까지 날씨입니다. 1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겨울의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예보 기간에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목요일에는 강원도 영동 지방에 구름 많고 눈이 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다만 19일에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에는 구름 많고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후반에는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지만 강원도 영동 지방은 비슷하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 지역의 cham dumbbell은 불구 À 주간 예보였습니다.